쉧... 쉧, 괜찮아요, 미코이 살아있다 뭐야? 약간 이상한데? 이게 무슨 아 유도장비 우와 뭐야 이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던질 수 있는 건가 와우 개쩌는데 이거 게이지 쓰나 이거 자 게이지 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게이지도 안다네 오 야 이거 공격 되나 괜찮은데요 아줌마 미안 아줌마도 잘리는구나 상점 돈은 아까 뭐 그대로겠죠 노드 하나 살 돈 나오나 역시 돈은 그대로고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도 지역마다 다른 건 아닌 것 같아 하나 들고 가자 개꿀이네 이거 하나 들고 가 아 설계도를 획득하면은 상점에 아이템이 추가된다 이게 뭐지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괜찮은데 야 너 피켜봐 나 일단 2 어? 아아아아아아 알겠습니다 왜 안 와 이거? 뭐야 왜 안 빠져? 아 그냥 가면 되는구나 아래 받쳐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아.. 폭탄이 있어야 그 지점에 문을 폭파하고 들어갈 수 있대 목적.. 뭐야 목적지에 일단 그걸 먼저 구해야겠네요 저장은 항상 성실히 해주고 언제 버그가 날지 몰라 이건 뭐지? 생명 유지 장치 총알도 잘 챙겨주고 어우 깜짝이야 왜 덜.. 보조공격 근데 난 지금 무기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어? 잠깐만 설마 이거 시체에도 던져지나? 아줌마 미안 어.. 오.. 예이 되네 빠바바밤 빠바배 딴딴 딴 딴딴딴 따라라라란 딴딴 저의 뭐 나올거 같은데 감속 이거 되게 신중하게 써야겠다 잘못쓰면 게이지 다 달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겠네 그리고 노드가 잘 안나와 여기가 여기가 뭔가 지금 의무실인거 같죠 느낌이 에이 시끄럽게 이거 무응 좀 합시다 어 옆에 주민들끼리 조용하고 삽시다 조용하고 자 이번에 어디를 잘라볼까 어디를 잘라볼까 야 이게 에임이 중요하네 만약에 한번에 제대로 못 자르면 얘네가 달려서 붙을거 같애 총알 한발 빗나가면 피해가 좀 클거 같애요 느낌이 저기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아 장조를 했어 아 괜찮아 총알 많아 죽일놈의 장전병 진짜 여기구나 에 나오면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맞냐 이거? 안 맞는다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와 잠깐만 왜 장절이 안되냐 왜 장절이 안되냐 나 왜 장절 안되냐 나 왜 장절 안되냐 이게 달리면서 장절이 잘 안되는구나 이게 달리면서 장절이 잘 안되는구나 어 이건 좀 위험한데 바로바로 장절이 안될때가 있어 계속 눌렀거든요 장점버튼을 방금 조금 위험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올로지컬 프로테틱스 센터 어텐션 어 어쨌든 뭐 건강한 곳 어 쟤 뭐야 새끼야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오 쟤 새끼네 와 와 조그만했는데 와 장난아닌데 근데 진짜 고어하게 잘 만들긴 했다 초반에 버그때문에 좀 되게 별로였는데 뭐야 이게 얘네 애기 아니야 이거 나중에 또 오오오오오 돌았네 뭘 깜짝이야 미친 놀랐잖아요 형이 놀랐잖니 이게 뭐지 왜 애기들이 이렇게 설마 이 괴물을 배양한거야 그런거 아니겠지 알고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만들었다던지 뭐 그런 설정은 아니겠지 어 어디 소리가 들린다 아 일로와 일로와 조그만거 좀 잘리나 오 짤리네 얘네 점프가 좀 높네 오우 뭐야? 뭐야 주게 쟤 뭔데? 뭔가 뭔지 몰라서 무섭지 않아 이거 게이득 아닙니까? 뭔지 알면 무서운 것 같은데 뭔지 몰라서 무서운지 모르겠어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지 데미지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 저게 네크롱호프 네크롱호프가 뭔데? 얘네 이름이 설마 네크롱호프인가? 이 괴문들 와 이거 노드 하나 먹어주고 근데 천장에 뭐가 자꾸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일단은 이런 데에 노드 같은 거 있나 한번 봐야될 것 같아 그래야 약간 업그레이드를 좀 하지 따로 있지는 않나 보구나 뭐 나 이제 게이지 충전해야돼 또 때마침 또 딱 있구만 또 때마침 또 딱 있구만 근데 잠깐만 쟤 너 다리에 갑옷이야 지금 너 다리에 갑옷이야 지금 이거 갑옷 입은건가? 내가 다리를 쏠라다가 뭔가 갑옷 입은건가? 저게.. 소리 안 나.. 어.. 소리 개 급혀 너였구나 조용해 이 자식아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그만해 근데 이건 그만해 그만 아이 조용해졌네 시큐리티 스테이션 자 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얘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 같은 것처럼 여기 타고 있던 천명이 다 감염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이 없을 리도 없고 이렇게 애들이 많을 리도 없잖아 여기 돈이 좀 모였을 거거든 화연방사님 11000원 아이고 만박사님 감사합니다 11000원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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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화연방사기 하나 샀고 13000원 아이게 그러면 이거 화연방사기 무기도 나오는 건가 13000원 오 화방 오 화방 어 불이 생각보다 작은데 에이 야 이거는 너무 야 이거 성냥불이야 이거 불이 너무 조그만거 아니야 좀 확 퍼줘야지 이게 어 이거 너무 성냥불인데 이거 괜히 산나 괜히 산거 같은데 일단 좀비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나와봐 나와봐 나는 지금 테스트할 상대가 좀 필요하거든 어 머리 머리를 계속 받고 있네 뭐야 왜 안쌌 얘 못쏘네? 사람이야 얘 뭐야 얘 못쏘 안쏘져 지금 아 이제 싸지네 쟤 약간 두통이 심했나봐 그치 애가 약간 편두통 때문에 나와 나와 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 어 들어와 들어와 얼마나 빨리 잘 웰던으로 익어지는지 한번 보자 아 저 표시계에 유도장비를 사용한다 이거 일단은 지금 하나 노드하나 얻었으니까 광화 한번 합시다 에어타이머는 근데 진짜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 이게 다 찍어야지 생기는 거구나 일단 HP가 마르면 마를수록 좋겠죠 아까 하나가 뛰어올라갔는데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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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아 뭐야 와우 일로와아 와우 아 화방 뿌린거 같애 벌써 다달았어 지금 어이 화방 별론데 기본총이 더 좋은거 같은데 느낌이 담백 담백함이면 담백함 아니 이게 화방이 그 뭐야 탄약도 얼마 안되고 또 터지는거 아니겠지 딱히 뭐 데미지가 엄청 빨라서 막 애를 확 녹이고 이런게 아닌거 같애요 지금 전하겠지 내가 내가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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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했어 안했어 왜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혼내네 시끄럽게 나오냐구 파워노드 오케이 펄스 라운드 그 임벨이 부족해 이건 뭐일까 어..이거..이것도 그.. 유도 물체..그건가? 뭔가 뭔가 되게 특이해 보이는데 이거 이 앞에다 총을 한번 쏴볼까? 아아아아아아 아 여기 치 이...? 요게 엘베의 배터리구나 지금 오우 씨 으윽 으윽 으으윽 라반 있어 친구야 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번에 옮겨야 되네 이거를 좋아요 오 불안한데 어이 불안한데 아 나 이거 아 저 문 불안한데 저 문 이거 설마 또 별개는 아니겠지 어 뭐야 이거 때려 어? 제발 아 그렇지 어 불안했어 불안했어 또 안 가지라 불안해 오 야 뭐야 바람 흐른데 아 에어타이머가 이거구나 산소가 없는 지역에 가면은 제한시간 있나봐 아 이거였구나 오 근데 시간이 꽤 없는데 오 근데 시간이 꽤 없는데 야 이거 가져가야지 야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야 어? 갖다 딱 풀로 붙여 어 중력 조종 중력 조종 컨트롤 누르는데 이거밖에 안되는데 지금 아 벽에 붙으란 얘기야 이거 아닌데 딱히 안되는데 뭐지 어 오 나 이거 제대로 못봤어 다시 나갔다 오면 한 번 더 안내해주려나 아 이거는 그거고 이거 점프 어떻게 하는건지 아시는 분 있나요? 원래 기본은 점프키가 없어가지고 이게 컨트롤인데 나온건 아까 컨트롤로 나왔거든 뭐야 알트 안되 어 난관에 빠졌다 어 이거 또 배터리를 꽂아야되는거 아니겠지 어 아닌데 옵션에 키워 점프는 없었거든 아까 점프 뭐 점프는 없어 그니까 죽고나서 다시 보는게 날라 아니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해서 근데 여기 죽지도 못하는데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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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니야 똑같아 아니야 똑같아 이걸 해놓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하는거지 이 앞에 제가 세이브 했었나요? 여기 대처에 세이브 포인트 있을까 세이브를 했으면 돌아가서 다시 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여기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장 이거 아마 했을거에요 그러면은 나가서 한번 불러와보자 불러오기 저 여기저기 저 여기저기 저 여기저기 여기서 한번 잘 읽어보자 너는 다시가 빠이요 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점프를 할 수 없는 곳은 탄약창에 붉게 표시된다 컨트롤 아 아 이해했어 여기가 이렇게 붉게 들어온다는거구나 그러면은 오 아 맞다 이게 중력이 없지 지금 맞네 오 신박한데 오 오 대단해 열어라 아니 저 앞으로 가지지가 않는데 아니구나 저 위로 올라가라는데 한번 뛰어왔다 와야되나 이거 아 아 이건가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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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바로 그 충격기 좋아 이제 포격만 구하면은 뭐야 그 의사가 있는 아 선장에 있는 방 문을 날려버릴 수 있겠죠 이번엔 어디야 설마 여기서도 애들이 나오질 않더라고 와 나오네 아니 이런 무중력 공간에서도 나온다고 정말 대책 없는 아이들이구만 정말 대책 없는 아이들이구만 좋아 좋아 이제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약을 구해요 아 여기서 나오면 곤란한데 친구야 나 산소가 없어 산소 그러니까 제발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어 산소가 없네 아 시간이 없잖아 이거 아 시간이 없는데 아 나 바쁜 사람인데 아 아 나 바쁜 사람 뭐야 이거 가만 안 있어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지금 장전이 잘 안 돼요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와 애들 많이 나오면은 교전할 때 진짜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일단 화염방사기 백발 쇼옷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 친구야 놀랐자 내가 이런거 하지 말랬지 깜짝 놀랐잖아 야아 왜그러니 뒷벽에서 뒷벽에서 나올때는 진짜 약간 식겁식겁해 근데 막 하면서 지금 와 되게 잘 만들었다 막 감탈하는 중이야 어? 이 아저씨 아까 그 머리박던 아저씨 아니야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건들 우와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어우 뭐야 저거 어휴 귀찮은 놈들이네 어휴 귀찮은 놈들이네 화방 화방 또 다 썼어? 아 이거 너무 야 이거 화염방사 이거 진짜 탄창 대책 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소비량이 아 근데 근데 뭐 나중에 뭔가 화속성이 필요한데가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아 이게 폭탄이구나 좋아 됐다 저장하는 곳 아 상점 한번 가봅시다 그냥 저장 위치도 있고 돈 얼마 모였지? 어 어 어 펄스 라운드 펄스 라이플 타냐 아 저 라이플도 사긴 사야되는데 일단은 돈은 아끼고 어 어 잠깐만 이거 내가 팔수도 있는건가 어 이거 팔아지는거 같은데 잠깐만 한번 팔아볼게요 아 아 쓸데없는거 팔수있네 오 좋구만 그 중형 회복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탄약이 좀 잘나오니까 탄약을 팔자 탄약이 지금 계속 뭔가 풀로 차가지고 못먹는 경우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파워노드를 하나 삽시다 좋아 알뜰 쇼핑 저장 한번 하고 좋았다 선장의 시체를 절여 이것은 아 저장의 시설 조사 아 아 여기가 기회를 아 아 그렇다 아 아 아 아 아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거든 이... 이 짓들... 우린 이... 대단하러 가야되어! 그 놈을! 그 놈을! 그 놈을! 그 놈을! 모든 근처에... 이게 다이러스처럼 퍼진거야 그 로그가 만들었을 때 그 로그가 만들어졌을 때 그는 분명히 여기가 있거든 생존자들이 지금 없죠 다 저 병이 퍼져가지고 괴물이 됐거나 죽은거고 근데 니콜이 살아있을라나 이 상황에서 뭔가 나름 중심인물 같긴 해서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다시 소리가 나는군 어 얘 너무 짜증나 배 멈춰왔네 문 닫았지 설마 나를 치사하다고 하지 않겠지 설마 나를 치사하다고 하지 않겠지 얘는 약간 가로가 좋겠다 가로가 좀 자르기 편하겠는데 이건 치사가 아니라 두뇌플레이죠 두뇌플레이 어 얘 뭐지 여기가 그 니콜이 치료하던 환자들 치료하는 그 병실인가 본데 파밍은 항상 꼼꼼하게 화방 몇 발 들어왔어 한 이거 천발 줘야돼 천발 75발 75발 이거 2초 뿌리면 다 없어집니다 장난하나 저 문 그리고 여기 꽂는 배터리가 하나 있을건데 여기 저기있군 이리요 쓱 와 나 쪼끄만에 쎈데 쟤가 큰애보다 더 쎈거 같아 느낌이 와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오 오 오 뭐야 안 쪼어? 오 오우 많아 많아 와우 와우 뒤에서 나오지마라 수사한 놈들이네 정정 당당하게 나와야지 막 뒤에서 나와 막 와우 약간 그거 남지 않았습니까? 바에 나오는 리커 같은 느낌 아니야 리커 아일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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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관에서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 개운이 엉망이 흥렴 엫 엑 엑 엑 와 실제로 저러면 개운거 같은데 그게 당당하게 아 어디서 드린애를 실날나 다 들어와 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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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템 좀 쓰자 들어와 들어와 힐템 좀 쓰자 힐템 좀 들어와 들어와 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려고 막 오 개무서웠어 뭐지? 야 그러지마 미쳤나봐 마 잘려고 누웠는데 옆에 있는 장롱에서 막 장롱 안쪽을 막 긁는 소리가 막 나는거 벅벅벅벅 뭐야 뭐지? 얘 아까 그 설마 얘가 니콜이야? 와 뭐야 왜 저런거지? 쟤가 그 아일린 아니면 니콜 둘 중에 하나일거 같은데 느낌이 아일린 아니면 니콜일거 같은데 뭐 정신이 맞아 약간 오염됐나봐 여기 잠겼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그래요 콜론이의 문제는 굉장히 관심이 상관없습니다 마켓에 대해 마켓에 대해 정확하게 연결된 하지만 정확한 그 연결은 아직 안정된 맞네 처음에 정신리상 증세가 나오다고 하는데 성격으로 점심으로 어쩔수 복불로 멍멍 오염를 저녁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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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서 박사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머서 박사. 저 조그만 애가 약 볼 수가 없어. 뭔가 조준하기도 큰 애보다 어렵고 움직임도 큰 애보다 빨라서 오히려 더 세요 지금. 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됐구나 난장판. 와 피바다다 피바다. 뭐야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와 뭐야. 이거 뭐야. 와 얘 뭐야 보스몸이야? 뭔가 되게 튼튼했는데. 아 설마 얘가 선장이 선장인가 지금? 얘가 선장인거 같지. 125발 됐고. 코드를 받았다고 하는거 보면 얘가 선장인거 같은데. 일단 아이템 있는거 좀 챙겨줍시다. 약간 약간 어떻게 보면 좀비같은거의 유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뭔가 바이러스같은걸로 인해서 전염도 되고 뭔가 저런 습성이 생기니까 근데 뭔가 아까 걔는 달리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어. 힐템이 너무 많은데. 오 잠깐만 근데 나 총알 왜 이렇게 없지? 어 어? 이거밖에 안남았다고? 야 이거 총알 막쓰면 안되겠는데. 커터 없으면은 굉장히 난감해질거 같애. 아까 팔지말걸 그랬나? 괜히 팔았나? 근데 아까는 잘 나왔었는데 갑자기 안나와. 애들 잡으면은 맞네. 얘가 튼튼하네. 우와. 맨찜 좋은거 봐. 얘가 약간 줌보스급. 그건가봐. 상점 나오면은 돈으로 가서 커터 그 뭐야. 총알좀 사줘.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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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 엔진실로 가라는데 얘네가 외계인이래 자 여기서 오르면은 팔거가 회복제를 아 근데 이거 팔아도 되나 한 두개만 팔까요 두개 두개만 팔아주고 그 다음에 만원이면은 그냥 파워로드 사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것도 사고 그 다음에 커터타냥 여섯개 이 정도만 삽시다 알뜰한 쇼핑 이거 다음에 강화하는 장치가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 없구만 일단 엔진실로 한번 가보죠 일단 엔진실로 한번 가보죠 여기는 한번 왔던 곳이니까 애들이 다시 안나 나오네요 한번 지라왔던 곳이긴 한데 네 챕터2 집중시료 임무 완료 뭐 사실 뭐 임무를 할게 그다지 없었는데 그죠? 그냥 뭐 박사 아 그 선장 옷 에서 코드 가져오는거 어 싫어한건 없어 어 깜짝이야 아 아 원신불리기를 작동시키고 엔진에 여료를 공급해라 아니 너는 하는게 뭔데요 진짜 제일 궁금한게 저 아저씨는 뭐하냐 그 다음에 아까도 같이 있던 여자애는 어디갔어 아 앉아가지고 그냥 말만하는거 같은데 말만하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